아 저 이제 마지막 곡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어머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로타백화점 현장점이 내 1주년을 기념하여 저희 시스타가 오늘 이 무대에 올 수 있었던 건데요 일단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선창하셔서 100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스타 마지막으로 마무리라는 거 드려드리면서 이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ov